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12월 22일 포켓몬 사상 가장 뜨거운 녀석이 온다 볼케니온 기계왕국의 비밀과 여자친구가 함께하는 퀴즈 이벤트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이번 12월 22일에 개봉하는 영화 볼케니온 기계왕국의 비밀에 저희 여자친구가 OST로 참여하고 홍보대사를 맡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부른 OST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아래의 주소에서 참여해주세요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12월 22일 극장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모든 것이 기계로 이루어진 기계장체의 왕국과 미제인 소울아트를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 무엇을 떠날까요? 볼케니온 기계왕국의 비밀 뱀추고 여러분 여긴 500년 역사를 이어온 기계장치 왕국이에요 지오와 친구들 앞에 나타난 기계장치 포켓몬 마기아나 잘 부탁돼 그리고 인간을 싫어하는 포켓몬 올케니온 인간은 믿을 수 없어 인간은 믿을 수 없어 베가웨이 제가 필요한 건 소울하트뿐입니다 마기아나! 지금 간다! 볼케니온 안 돼! 잘 보십시오 마기아나의 숨겨진 힘을 마기아나가 죽음을 다해 저항하고 있어 포켓몬 역사상 최고의 감동 널 위해서라면 불 속이든 불 속이든 뛰어들 수 있어 가장 뜨거운 배틀이 너를 기다립니다 달려버리겠다! 다시 시작해 포켓몬 더 무비 X, Y, N, Z 볼케니온! 기계왕국의 비밀 12월 22일 극장에서 만나요 포켓몬 선물도 확인하세요